우리 고위 친구들을 위한 3월 학평 영어 듣기 해설 강좌입니다. 먼저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 집계된 정답률을 쭉 봤는데요. 정답률이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중에서 정답률이 좀 낮은 두 문항을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이 6번, 우리 6번의 지불 유형인데 지불은 워낙에 정답률이 낮은 유형으로 단골처럼 좀 들어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지불에서 좀 잘 들어줘야 되는 게 숫자, 개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할인을 어떻게 해주는지 예를 들어서 달러로 빼주는지 퍼센트로 빼주는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서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지 또는 할인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유형 다시 한번 선생님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도록 할게요. est Great. Let's try the new delivery app that I downloaded recently. Hmm. How about a potato pizza? I like that idea. How much is one large potato pizza? It's $25. Oh, we have to order a minimum of $30 for delivery. Then we can add some drinks. How much is a cola? One small can is $2, and a large one is $3. Then let's order two large cans. Great. One large potato pizza and two large cans of cola. Now we can place the order. Is there a delivery fee? Normally we have to pay $5, but it's free now because of the app promotion. So I'll pay using the app. Thank you. I'm starving. I hope it gets here quickly. 자, 우리 마지막에 할인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할인 얘기가 아니라 delivery fee, 배달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했었는데요.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 중에 large potato pizza가 얼마야? 그랬을 때 $25. We have to order a minimum of $30 for delivery. 자, 여기서 minimum 하면 최소 금액이 30불인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25불 플러스 30불이 되려면 뭘 더 시켜야 되죠. 자, 지금 3불짜리 큰 거를 두 개 시키기로 하죠. Let's order two large cans. 그럼 25불에다가 3불 곱하기 2니까요. 지금 6불. 25불 플러스 6불 하면 31불인데 이제 중요한 게 Is there delivery fee? 배달비 있어? 그랬더니 normally, 원래는 We have to pay $5. 자, 여기에서 5불을 더했으면 망하는 거야. 5불을 원래, normally, 원래는 해야 되는데 Pay 해야 되는데 But it's free now because of the app promotion. 근데 지금 공짜야, 프로모션 때문에 So I'll pay using the app. 내가 앱을 사용해서 결제할게 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5불 더했으면 안 되고요. 그냥 31불 이렇게 계산 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답률이 낮았던 14번 유형입니다. 자, 우리 11번부터는 영어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 12, 13, 14가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 중에서도 13, 14번은 긴 대화문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에 대한 유형을 풀 때는 초중반, 지금 긴 대화문이기 때문에 초중반의 소재 꼭 잡아주시고 어떤 맥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쭉 들어주시다가 마지막 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지금 뭐 마지막 말이 질문 형태는 아니었고 평서문으로 끝이 났거든요. 이렇게 평서문으로 끝날 때는 동문 저답을 하면 안 된다. 자, 먼저 이 스크립트를 좀 보시면 여자가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scholarship, 장학금을 받기 위한 인터뷰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의 어떤 열정,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자, 그러다가 중간에 여자가 How about mentioning a weakness you've worked on? weakness는 약점이잖아. 그래서 네가 한번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본 거 어때? 네가 해결하려고 했던 약점에 대해서 그랬더니 weakness, wouldn't that be a bad idea for an essay? 에세이를 쓰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not necessarily 꼭 그런 건 아니야. If you describe how you've been trying to deal with it deal with 하는 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걸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 어떻게 했던 것 어떻게 했는지를 묘사를 하면 Your story will show your potential 너의 potential을 보여줄 거야. potent을 보여줄 수 있어. 자, 그래서 남자가 I used to put my work off 여기서 pull off 하는 게 미루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used to 하면 뭐 하곤 했다 라는 뜻에서 나는 좀 뭔가 일들을 미루곤 했어. until the last minute 그럼 막판까지 그죠? 완전 밀었다가 But by using a planner 플래너를 쓰면서 I make my schedule on an hourly basis 자, hourly basis 라고 하면 시간 기준 그러니까 시간당이죠. 시간당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게 되었고 I no longer have any trouble finishing my work on time 그래서 I no longer have 그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 어떤 문제도 내 일을 제때 끝마치는 그런 문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대요. That's perfect. That'll be a great story to include in your essay for the scholarship. 그래서 어, 그거 너무 좋은데? 너의 그 장학금 에세이에다가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마지막 말을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남자가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어, 나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 여자 뭐라고 해야 될까? Good luck 행운을 빌어 Show them who you are Show them who you are and you make it 자, 네가 보여줘라 너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네가 make 할 것이야 자, 여기에서 show라고 하는 게 지금 명령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명령문 뒤에 end 쓰게 되면 여기 지금 end 썼죠? 이 end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라고 해석이 되죠. 만약에 여기에 all을 쓰게 되면 뭐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이 되고 지금 여기서는 뭐뭐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이 make it에 make가 만들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make it 우리 회화체로 해내다 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너 아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을 하는 요호선지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나머지는 It's better to hide witness whenever possible. 자, 너의 이런 단점, 약점은 hide 숨기는 게 낫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3번, of course You can handle your homework effectively. 자, 너의 숙제를 다룰 수 있다. 효과적으로. 4번에 I agree. You can make your schedule using a planner. 플래너를 사용해서 너의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5번, be careful. A weakness keeps you from growing up. 자, weakness keep 목적어 from ing 하면 목적어를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하지 못하게? 네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2번이었고 오늘 영어 듣기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